전송들 준비를 해라. 총격전을 준비해. 히끌은 열심히 모아서 반납하고. 경고전을 찾아라. 경고전을 찾고 있습니다. 경고전을 찾아라. 경고전을 찾아라. 경고전을 찾아라. 10-15농에 못하니. 난 도락하네 소형 방해군 파견 완료 적 3명을 처치했어 오예! 고가치 표정을 퇴거했어. 중형 방해꾼을 보냈다. 차원문이 열렸다. 가서 적을 처치해. 아군이 적 진영을 침입하고 있어. 차원문이 적은가서 남은 적으로 킵使用을 해냈다. 전차를 잘할까봐. 등장에 최소한이니까. 우선 침입했다. 아군은 적은 공격을 향해가 크다. 적 한 명을 처치했어. 원시 위원수가 무상당했어. 불타워 마리아! 불타워 목격.. 불타워 미니 빛나는 경험이 잘 안됩니다. 이봐, 진정하라고. 네가 하니까 일이 너무 쉬워 보이잖아. 예속 힘을 내줘.